사람은 세 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세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권리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존중돼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사회예요. 그것이 돼야지 좋은 가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건강입니다. 태어났으면 건강할 권리가 있다. 맞으면 박수. 이 건강은 특수한 사람에게는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또 보장을 해줘요. 아무도 보장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라는 겁니다. 권리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권리를 남에게 갖다 주지 않아요. 자기가 찾는 겁니다. 권리다. 그것이 바로 건강이다.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에게 돈과 명예를 주겠다. 그 대신 매일 고통 속에 살아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과 권리가 뭐겠어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데. do you understand? 공감하면 박수. 그래서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건강은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평화의 근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원하죠. 해피, 해피, 해피. I am 해피. Are you 해피? 우리는 행복하게 위해서 살아요. 행복의 기준이 전부 다른 거예요. However, the standard or criteria of happiness is different to everybody. 그래서 좋은 겁니다. That's why it's even though it's okay. 행복의 기준이 같이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Because if the criteria or standard of happiness is the same, it's not good either. 인간으로서의 행복이 뭘까? What can be the true happiness as a human being?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이름도 다르듯이, 행복도 다 다르다. Because everyone's face and name is different. The happiness is different to everyone of us. 남의 행복을 자기 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You don't have to take others' happiness as yours.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All you have to do is you feel this happiness in yourself. 행복의 중심은 나야! I am the center of all of my happiness. 그렇지 않습니까? Isn't it true? 그 중심은 자기예요. I am the center of my own happiness.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행복의 중심에 내가 있고 건강의 중심에 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까요? 건강, 행복 3대 권리예요. 행복이 학력에 따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의 행복이 있고 여자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갇혀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 행복이 중요하고 내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은 중요합니다. understand? 그 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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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나야 돼요. 피스 피는 한국어로는 blood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돼요. 피스 피스 누가 평화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누가 평화를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수준 피스 피스 애인의 평화 가장의 평화 국가의 평화 회사의 평화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의 박수 그래서 건과 행복 평화의 중심은 누구? 바로 그 중심에 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 뇌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행복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평화의 중심에 있지를 못한다 뇌를 뺏긴 사람이다 그거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걸 찾아오지 못하고 계속 행복하려고 다녀오고 평화로와 달리 다녀오고 성공하려고 수없이 다니는데 결국은 진실한 건강과 행복과 평화가 만져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당신은 진실한 행복과 건강과 행복과 행복과 성공을 찾고 그곳에 찾아오는 곳에 찾아오는 곳에 찾아오는 곳에 하지만 당신은 손에 손에 감히지 못하고 진실한 행복과 행복과 행복을 찾아오는 곳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오늘 당연히 끝! 제가 정말 이해했으면 오늘의 교회가 끝났으면 오늘의 교회가 끝났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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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학생회실에 저지 pump 저희 반년을 만족하면, 박수로 아멘